안녕하세요. 답안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다른 지문을 제외하고 해외 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하고 국내 데이터 교재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 거래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안지를 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첫 장에 문제를 전체 문제를 좀 접어서 주시면 왜냐하면 문제에 무엇을 물어보냐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지문이 있냐도 답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걸 조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문제에 대한 답안지는 크게 세 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국내 데이터 교재 3법 개정안 주요 내용하고 데이터 거래소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세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락부터 해외 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을 바로 들어가야지만 시간 내에 쓰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다 굵직굵직해서 자칫 잘못 들어가면 시간 내에 다 쓰기가 어렵거나 또는 시간 내에 쓰더라도 뒤쪽 부분이 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락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경제 부각 배경이라고 들어온 것은 전체 지문을 요약하는 행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방법은 좋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을 일단락으로 바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공간이 항상 문제죠. 이 부분도 이 부분을 마이데이터라는 한글보다는 그냥 영어로 썼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눈에 좀 띄게요. 마이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설명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단일화라고 키워드를 적시해줘서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강글에다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이 달락이 두 분 이제 첫 번째 물어본 정책 현황이 바로 이 달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 현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정책 현황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키워드가 좀 누락돼서 조금 취약해지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으로 나눠서 적시했습니다. 이따 구분 포맷은 가나를 줬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제 키워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데이터.gov가 이런 정책을 표현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보에다가 데이터.gov이라는 키워드를 좀 녹여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아마 들리는 말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데이터를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 정책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아무래도 데이터 개방 정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쯤은 취약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언급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은 지금 본 문제의 취지는 어쨌든 개방과 관련된 데이터 규제 3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런 개방 관련된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쓰더라도 간글에 조금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 및 일본의 데이터 정책 현황에서 일본은 지금 쓰신 것처럼 어쨌든 GDPR 기준을 많이 일본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본부터는 좋습니다. 다만 유럽본을 쓸 때는 EU 회원국이라고 하는 GDPR이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EU 회원국에서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국의 데이터.gov.uk라고 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데이터 3법에 못지않는 데이터 개방 정책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좀 표현 그런 키워드들을 한두 개 좀 노출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본 게 데이터 그레소 쪽입니다. 지금 두 번째 물어보고 써야 되죠. 국내 데이터 규제 3법 개정한 주요 내용. 두 번째 물어본 겁니다. 그건 이제 3달락이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4달락은 4달락은 처음에 물어본 데이터 그레소 이게 결국 4달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에 쫓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국내 데이터 규제 3법이 최근에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기관을 단일화, 즉 일원화하는 쪽입니다. 단일화라는 말보다 일원화가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일원화를 추진하는 거가 되겠고 데이터 규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망법하고 신용정보보호법인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마이데이터를 가면 처리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런데 이 핵심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일 독특한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추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체계를 일원화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를 가명조치를 한 신용정보 이게 키워드입니다. 가명조치라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시키는 법적 제도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키워드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전체 표의 구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잘 쓴 표입니다. 역시나 이제 사달락에 데이터 그레소가 들어왔네요. 데이터 그레소 쪽은 결국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데이터 그레소를 통해서 산업에 활용하겠다 이게 핵심이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비식별하거나 가명화처리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3법하고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레소의 주요 기능은 물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직과 활용.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얼마나 적절하게 보호하느냐도 주요 기능의 한 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기능 중에서도 보면 수집이나 보정, 저장, 전송과 같은 이런 역할을 쓴 이 구분은 좋습니다만 뭐 주요 기능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주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술이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비식별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이 체계는 뭐 TQM3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이 인정 부분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전송하는 부분에는 REST API를 쓴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썼습니다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즉시해 주면 좀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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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